히히 이거 너무 무서워 여기 되게 차가워 내가 안 가 먹었어 안 가 먹었어 아까 와서 한 30분이었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도르도 할 때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아프게 되질 않나요? 그쵸. 핫팩이 없는데. 핫팩이 있어요, 좋아. 좀 여기를 좀 따로 해. 나 진짜 여기가 얼어가지고. 여기가 너무 차가운 거야. 다음으로 가는데 저. 그쵸. 왜 저 밀었어요? 난 아줌마 좋아했는데. 고하니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. 부모가 없는 애는 억울하게 죽어도 된다는 거야? 고작 네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. 같이 한다고 해서 딱 매달리면. 매달려서 하면. 팔꿈치로 팍 쳐가지고 벽에 막 무너지고. 막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신랑이를 버린다 이렇게. 옆으로 모시고. 그러면 와서 이렇게 되고. 밀쳐지게. 다시 넣었다가. 다시 넣었다가. 여기 밀쳐지는 거의 여기. 대답으로 와서 여기 앉으시는 거죠. 네 맞아요 이거죠. 얼굴 쫄리기만 하다가 졸리나. 야 여기 소리가 있고 좀 할게. 그래 하시다가. 그치. 너무 힘들었다. 안 돼. 돈을 안타지. 저거 짜리다 지금. 언니. 안 돼. 아니 그래 하지마. 언니 제발 제발. 제발. 제발 그래. legitimate. 우와. 컷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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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아. 대단하다 괜찮ذا. 아기가 부 Official Ewopenta. 아 진짜 멍멍이 고생했다. 아니 근데 우리랑 비슷하게 끝났다는 건 왜인 거야? 그렇지. 수고하시 끝 나오는 거야 지금. 고생했어. 나랑 닮았다고 해주세요. 어 언니 분위기가 딱 좋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. 둘, 셋. 잘 보내줄게요. 수고했어 좋아요. 가정에는 남자 꼬신께 꽃뱀이고 불렸냐지. 신분 친다고 누가 결맞어? 어 그런 식으로. 진짜로 이렇게 많아. 연장지름이 맞추네요. 연장지름이 맞추네요. 연장지음이 맞추네요. 네, 뒤에. 내가 한 번 더 해보셔요. 빨리 가, 쳐! 아 왜 그만해! 나 왜 항상 제 편이야? 아무것도 모르겠어 베르나 같은 걸 왜 좋아하냐고. 말 한번만 깜거리지 마! 가정에는 남자 꼬신께 꽃뱀이고 불렸냐지. 시위도 친다도 뭐가 달라져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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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았으면 우리 좀 조용히 살자. 여러분은 하나도 뚝 걸려지기 처음에. 로나야. 석훈아 왔어?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할래? 집에 아무도 없거든. 저녁도 같이 먹고. 그래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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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다. 영어 잘할 셈이 모든 결혼. 하니까. move